가장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불평형일 때 불평형을 계산할 때는 한 성분을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불평형을 계산할 때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 영상분을 V0, 정상분을 V1, 역상분을 V2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상에 존재하는 값들을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각상에 존재하는 것은 영상분 V0, 그 다음에 정상분은 이렇게 V1, 역상분도 똑같은 방으로 이렇게 V2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평형 전압이 하나 있다면, 불평형 성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을 하나를 영상분, 하나를 정상분, 하나를 역상분으로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A상전압, VA는 영상, 정상, 역상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상은 시계방향입니다. 정상은 시계방향 A, V1, A제곱, V2, 역상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A자선, 여기가 반시계니까 A제곱, 얘가 A고, 얘가 A, V2고, 얘가 A의 제곱, V2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재를 어디를 피우시느냐, 70페이지를 일단 피워보세요. 2번에, 지난번 예제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그게 끝나고, 예제 대칭분 불평형 고장 계산의 대칭분, 대칭자표법의 정의. 대칭자표법이란, 1960년도 GE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제안한 삼상회로의 불평형을 푸는 데 사용하는 계산법이다. 불평형 전압 전류를 그대로 취급하지 않고, 3개의 대칭 성분을 나누어 대칭분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을 계산한 다음, 마지막으로 그걸 중첩시켜 불평형을 얻는 방법이다. 즉, 대칭자표법이란, 계산이 복잡한 불평형 고장 계산을 평형 상태로 계산한다. 자, 대칭자표법은 불평형을 무슨 상태로? 평형 상태로 가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상, 정상, 역상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이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연산자를 하나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걸 VA라 하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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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한 칸이 A입니다. 그럼 A는 결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120도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A제곱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240도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A의 코사인 120도, 플러스 J의 사인 120도, A제곱의 코사인 240도, 플러스 J의 사인의 240도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위가 연산자 A고, 밑이 연산자 A제곱입니다. 요걸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이고, 요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코사인 240도 대입하고 하면, 자, 뭐가? 극좌표가, 상가음수 좌표를 거치고, 직각좌표의 값으로 나타납니다. 이 방향만 결정해주는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A뿌러스 A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코스부는 날아가고, 그러면, 1뿌러스 A뿌러스 A제곱의 값은, 0입니다. A삼성은 뭐겠어요? 한 칸 움직이는 게 A면, 두 칸은 A제곱이고, 한 칸 더 움직이면, A삼성입니다. A삼성은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1로 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값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연산자 기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기사시험은 연산자가 쉽습니다. 실기도 쉽고, 필기도 쉽습니다. A상 불평형 전압을 구하라. 그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곳곳이 연산자에 대한 설명은 됐고, 책을 한 번 넘겨보십시다. 우선, 23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영상분입니다. 크기는 각고, 동일한 위상각을 가진, 영상분은, 크기, 동일 위상입니다. 이거 꼭 적어 놓으십시오. 접지선에는 흐르고, 접지식 절로에는 흐르고, 비접지식 절로에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접지식 절로에서만 영상분이 존재하고, 비접지식 절로에서는 영상분이 존재하는, 이런 거, 이런 거, 삼상사선식에는 필수적으로 영상분이 존재합니다. 삼상사선식은 중성점 접지 방식이기 때문에, 접지식 절로에는 흐르고, 비접지식 절로에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그 밑에 거 보시면 정상분입니다. 전원과 동일한 상회전 방향, 정상분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영상분입니다. 크기와 방향이 같습니다. 정상분은 어느 방향입니까? 이게 정상분 V1이라면, 얘는 V1이고, A의 V1이고, 얘는 A제곱 V1입니다. 왜? 상회전 방향이 전원과 무슨 방향이라 했습니까? 동일한 방향입니다. 이게 무슨 분이라고요? 영상분이고, 얘는 정상분입니다. 정상분은 전원과 무슨 방향? 동일한 방향입니다. 전원과 동일한 방향이면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럼 얘가 V1이면, 얘는 한 칸 움직였으니까 A, V1, 얘는 두 칸 움직였으니까 A제곱 V1입니다. 다음, 역상분입니다. V2, V2, V2인데, 역상분의 내용을 보세요. 상회전 방향이 반대 방향, 전원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까꿀로 시계방향이라는 얘기와 같지요? 그게 시계방향입니다. 얘는 단 시계방향이고, 얘는 시계방향입니다. 얘가 무슨 분이라고요? 역상분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데요? 반대로 도니까. A제곱 V1 되죠? 얘는 A, V2 돼요? V2니까 얘는 A제곱 V2고, 얘는 A, V2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상식 더해 보면 감사합니다.